어미, 거위가 알을 품은 모습을 보며 자신도 따라하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까 하는 궁금증 해소를 시도해 본 에디슨의 이야기는 그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천재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다 혹은 엉뚱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인물이기도 한 에디슨은 사실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1847년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의 에디슨은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제네럴 일렉트릭의 전신인 에디슨 제네럴 일렉트릭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추락한 대기업의 이미지인 GE이지만 미국에서 100년이 넘도록 기업의 순위 탑10에 손꼽히는 회사로 전기가 들어가는 각종 산업의 다각화 분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디슨에게 붙여진 칭호는 발명과 발명왕 에디슨이란 말을 많이 붙이는 편인데요. 그는 전등, 음향, 전화 등 전기 분야에서 1300건 이상의 특허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전등 회사를 만든 기업가이기도 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에디슨이 직접 발명해서 만든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있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직접 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상용화시킨 경우가 대다수였죠. 이런 이유로 인해 에디슨은 발명가가 아닌 사업가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는 다음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나는 나 이전의 마지막 사람이 멈추고 남겨놓은 곳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넓은 의미로 범위를 두자면 기존 아이디어가 문제가 많아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발명품을 고쳐서 실용화를 시킨 것도 발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에디슨은 발명가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중 에디슨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명도 역시 이미 기존에 사용하기 불편했던 정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화시킨 것이 에디슨의 정부였던 겁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병아리를 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의 기준에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어린이로 학교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하여 에디슨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못 다니게 했는데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어찌어찌 학교에 계속 다녔을지 모르나 친구들과의 위험한 실험 등 선생님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가령 하늘을 날고 싶다는 친구에게 몸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수소병을 열어 마시게 했는 등의 사고들이 있었죠. 결국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에디슨은 그때부터 전직 교사였던 에디슨의 어머니가 집에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고가 있었는데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 폭발하는 바람에 차장에게 뺨을 맞아 청력을 잃은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와전된 이야기로 되려 차장이 친절하려고 했던 행동때문에 청력을 잃게 되는데요. 꼬마 에디슨이 기차에 타는 시간에 늦어서 다급하게 타다가 못할 뻔하자 차장이 급하게 에디슨을 잡느라 귀를 잡아 끌어올리는 바람에 귀근육이 크게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한쪽 귀에 청각은 잃었지만 에디슨은 성인이 된 후에도 차장과는 종종 연락하면서 무난하게 지냈다고 하네요. 집에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부터는 그 후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에디슨은 연구를 거듭하다 1869년 최초의 특허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특허품은 정기식 투표 기록 장치로써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결과를 자동으로 빠르게 처리해주는 기계였죠. 하지만 당시 정치인들은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투쟁과 타협의 과정, 그리고 여러 정치 전략적인 이유로 이 제품을 선호하지 않아 결국 정기식 투표 기록 장치는 사업화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에디슨은 앞으로 사업성이 없는 발명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즉, 신제품보다 사업가로서 누구든지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상용화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주게 됩니다. 에디슨은 성장기 시절부터 발명가보다는 사업가의 기질을 많이 보였는데 기차에서 간식과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며 알바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그랜드 트렁크 헤럴드라는 신문을 직접 제작, 판매하며 10대 창업가라 해도 손색이 없었죠. 정기식 투표 기록 장치의 상용화 불발 이후에 청년 시절에 에디슨은 계량형 금시세 표시기, 주식상장 표시기, 축음기, 영화 촬영기, 영상기, 유리 제조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아이템은 역시 전구라 할 수 있었죠? 백엘 전구를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 아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이며 천문학자인 제임스 보먼 린제이가 이미 1835년에 전구를 발명한 상태였죠. 하지만 초기 전구는 제대로 쓰이지 못할 정도로 수명이 짧으며 너무 뜨거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1875년, 영국 화학자 조셉 조지프 스완경은 여러 번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계량한 백엘등으로 특허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에디슨은 바로 이때 스완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전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 완전 나쁜 놈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사회적 기준에서는 저작권 개념이 크게 중요치 않았던 시대였죠. 타인의 발명에다가 숟가락을 올린 후 상용화를 시키는데 주력한 에디슨은 오히려 스완이 자신의 발명을 도용했다고 고소를 하는데요. 이 고소에서 에디슨은 패배하게 되고, 이에 스완을 찾아가서 거금을 주고는 특허를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디슨과 스완이 손을 잡고, 다시 말해서 에디슨의 자본물량 공세로 둘은 앞으로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하며, 에디슨&스완 유나이티드 일렉트릭 라이트 컴퍼니, 줄여서 에디슨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100일 전구를 팔기 시작하죠. 에디슨 사업가와 스완 발명가는 손을 잡고 사이좋게 지낼 법도 했지만, 사업가이면서도 과학자이기도 한 에디슨은 몇 해 지나 또다시 법정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기존보다 저항력이 더 강한 탄소 필라멘트를 발명한 것은 자신이라 하며, 소송을 걸어 이겨버리죠. 어린이용 위인전에서 보던 발명왕 에디슨의 인성은 사실 그리 좋지 않았던 겁니다. 에디슨이 과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특유의 끈기성은 엄청난 실험과 실패 경험을 견져냈다고 해서,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그의 말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끈기와 노력은 에디슨만의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스완도 수백 번 실험을 한 건 마찬가지고, 앞서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린제이도 마찬가지였죠. 즉, 세상에 이름 없는 수많은 과학연구자들은 수백, 수천번의 똑같은 실험을 이어가는 끈기가 있는데, 마치 에디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으로 조명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사업가 에디슨의 이미지 마케팅 전략이 전세계적으로 통했다고 할 수 있었죠. 어쨌든 에디슨 또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었고,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10분 활용하여 누구나 전구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회사와 유통 시스템을 확립해 사람들이 전기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과 라이벌로 거론되는 니콜라 테슬라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현재 제 나이 또래인 40대 정도의 분들은 어린 시절 위인전 발명왕 에디슨이 유명했었는데요.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에디슨보다는 경쟁했던 테슬라가 좀 더 인정을 받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에디슨보다 테슬라가 좀 더 발명가로서의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었죠. 에디슨이 상업을 목적으로 한 발명가였다면, 테슬라는 비즈니스 대결 구도로는 성립이 되지 않아서, 후에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영입하게 됩니다. 즉, 실제 라이벌 관계는 에디슨과 테슬라가 아닌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라 볼 수 있었죠. 에디슨과 테슬라 사이의 경쟁 구도가 유명해지게 된 경기는,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최고라고 여겼고,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최고라고 여겼기 때문에, 전기라는 소재거리로 흥미를 유발시키기 좋았던 겁니다. 에디슨은 테슬라의 교류 전기를 인정하지 않아,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전기 의자를 개발하는 등 막장의 행보를 보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죠. 직류와 교류의 대결, 에디슨과 테슬라의 대결은 점점 이야기가 부풀려져, 에디슨이 마피아를 고용했다는 등, 전기 의자 개발 과정에서 길거리의 동물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는 등의, 다소 과장된 이야기들도 있었으나, 실제 사이에서는, 둘은 원만한 라이벌 관계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다만, 인간관계에서는 서로를 비판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테슬라가 에디슨을 비판한 부분은, 에디슨의 실험 방식이 반복실험과 시행착오가 지나치게 많아서, 너무 무대포로 실험하지 말고, 계획이란 걸 좀 세우라는 정도였죠. 어쩌면 고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에디슨의 반복실험이 바로, 99% 노력과 1% 재능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명왕 에디슨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린 시절, 알을 품으며 호기심 많던 에디슨은, 성인이 되면서는 과학자보다는 상업적인 성공을 위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특허를 따내게 되고, 순수발명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운영한 회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기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17년 말 디즈니사는 52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5조원의 금액으로, 21세기 폭소의 영화와 TV 부분을 초대형 인수했습니다. 12년 전에도 픽사, 마블,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기도 한 디즈니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디즈니사에서도 테마파크가 문을 닫고, 영화 개봉 지연과 광고 매출 위축까지 이어지며, 사상 최악의 보릿고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언택팅 시대에 대비하여,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 디즈니사에서 주요한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창업자이며, 애니메이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 한 명인, 월트 일라이어스 디즈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는 20세기가 시작되는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여러 번의 이사를 겪으며, 미국의 각지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중 디즈니는 자신의 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어릴 때 지냈던 시골 생활로 기억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기 좋아했던 그는, 그림의 소질을 보이는 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재능을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옆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던 은퇴한 의사가 디즈니의 그림을 좋아해서, 자신의 집에 액자를 걸어두기까지 하는 등, 디즈니는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또다시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시골을 벗어나게 되었고, 가족은 캔자스의 도시로 이사가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신문판매업을 하며, 왕고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두 명의 큰 형은 진작부터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던 형인 로이 디즈니와, 막내인 월트 디즈니는, 집안의 생계를 위해 어릴 때부터 신문배달을 도우게 되었죠. 아버지는 어린이 월트 디즈니에게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알바비를 주지 않았고, 월트 디즈니는 날씨 여부에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신문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평생 아버지와 송원한 관계가 되었죠. 청소년이 될 무렵에 디즈니는 딱딱한 공구보다는 예술에 관심이 많아, 캔자스시 예술 디자인 학교에서 중동 과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들의 장래 희망인 그림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버지는, 쉽사리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디즈니를 학교에 입학시켜주었죠. 학교 신문에 들어가는 석화 등을 그리며, 그림 실력을 키워간 월트 디즈니는, 학창시절 내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라는 생각 때문에, 얼른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 무렵,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디즈니는 이를 기회삼아, 집에서 탈출하여 전쟁터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병으로는 나의 기준미달로 입대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국 적십자 트럭 요원으로, 프랑스와 독일 전선에서 복무하게 되었죠. 전쟁터라는 곳은 그야말로 목숨을 던지게 되는 곳인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심리상태가 아니었나 예상해봅니다. 유럽에서 1년을 보내고 온 디즈니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물지 않고, 광고 제작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취직하며, 애니메이션 세계에 발을 담기기 시작하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디즈니는, 친구이자 이후 디즈니사의 동업자가 된, 어브아이웍스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창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미키마우스의 아버지는 어브아이웍스였죠. 즉, 미키마우스를 실제로 그린 사람은 어브아이웍스, 그리고 캐릭터 설정과 시나리오 등의 전체적인 연출과, 제작자, 아울러 회사의 경영을 이끈 사람이 월트 디즈니였던 겁니다. 디즈니가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펼쳐가는 스타일이라면, 아이웍스는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그리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반대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의 성격은 사업을 꾸려가는데 있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던 중 광고 동안을 그리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된 19살의 디즈니는, 아이웍스와 함께 퇴사하여 중국 카메라를 구입해 작은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는데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 1,2분짜리 만화 상업 광고를 만든다던가,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혼용된 짧은 엘리스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이전인 20세기 초반에는, 애니메이션이란건 그저 그림이 움직인다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생소한 아이템이 세상에 쉽사리 통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을 들이는 시간과 제작비에 비해 수익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사는 1년만에 폐업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회사가 문을 닫을 법도 있지만, 월트 디즈니는 성장기 때부터 자신과 친했던 형 로이 디즈니가 있는 서부로 가서, 할리우드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간 캔자스에서 제작한 필름을 들고 돌아다니며, 여러 스튜디오의 작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중 워너브라더스에서 디즈니 작품의 배급을 맡게 되었는데, 디즈니의 사회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었죠. 앨리스 시리즈는 워너브라더스의 힘을 받으며, 디즈니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앨리스 시리즈의 한 캐릭터였던 토키 오스월드를 워너브라더스 자체의 캐릭터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워너브라더스 사에서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였던 디즈니사에 있던 대다수의 애니메이터들을 워너브라더스 사에서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디즈니에게는 아이웍스만이 남게 되었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던 디즈니는 워너브라더스사를 상대로 소송할 여력도 없었으며,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건, 다시 힘을 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디즈니는 쥐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아이웍스에게 보여주었고, 아이웍스와 다시 의기투합하여 미키마우스를 탄생시키게 되었죠. 또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화는 대체적으로 무성영화의 시대로 음향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1928년, 디즈니는 여기에다 배경음악과 함께 미키마우스의 목소리에 더빙을 하면서 획기적인 애니메이션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죠. 이제 디즈니사는 미키마우스부터 시작해, 미니마우스, 도날드 덕, 구피 등 여러 인기 캐릭터를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1930년대에는 아귀돼지 삼형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등으로 대히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는 당시 화질로서는 너무나도 선명한 컬러를 선보이게 됩니다. 역사상 풀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83분이라는 러닝타임을 채우면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제작비 150만 달러도 엄청나?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는데요. 지금 시대 기준으로는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 정도의 돈은 제작비는 그리 큰 금액이라 할 수 없지만, 100년 전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베이블루스 야구선수의 1년 연봉이 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현재 시내 물가로 추정하면 1억 달러, 약 1천억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즉,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제작비는 베이블루스의 30년치 연봉이었던거죠. 이로 인해 디즈니사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몇 차례 파산을 맞이했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디즈니는 직원들에게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설적을 끊임없이 이어갔으며, 작품에 애착이 컸던 직원들도 월급을 밀려가며, 결국 완성을 시키고야맞았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영화관에 걸리기 전부터 평론가들의 조롱이 이어졌는데, 디즈니는 파산하고 싶어 미친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악평을 남기기 위해 극장에 들어갔던 평론가들은 영화가 끝나고 기립박수를 보냈고, 수익은 800만 달러로 제작비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밀렸던 월급도 모두 지불하게 되었죠. 하지만 디즈니에게는 화려한 이야기만 있는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딛고도 성공을 거둔 화려함 이면에는 기업화가 되고 나서는 저임금 하청으로 유명해 평판이 나쁘기도 한데요. 또한 디즈니사의 작품들에는 실은 수많은 애니메이션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디즈니라는 이름만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실제로 작품을 제작한 거장 감독들이 묻히기도 했습니다. 가령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보다는 미야자키 하야오라던가 신카이 마코토처럼 감독의 이름이 더 유명한 사례를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디즈니의 업무 스타일이 독재자 타입처럼 군림하며 간섭하는 타입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디즈니는 좋은 인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업적 면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문화 장르를 개척해내는 과업을 이루었죠. 월트 디즈니는 1966년 65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7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의 제작자로 참여하였고 디즈니랜드의 건설까지 완성했는데요. 거대 규모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는 연간 입장자가 천만명이 넘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인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과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월트 디즈니의 생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월트 디즈니사는 현재에 이르러 여러 산업 분야에서 튼튼한 그룹으로 경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작품을 만들어낸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